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내가 데려다 준 거 아닌데 와인 사러 가는 길 금가프라자 바로 건더편에 큰 와인 전문점 있는데 거긴 내가 찾는 와인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앞 사거리에 있는 와인점에 가는 길인데 지금 문 닫았을 시간인데? 내일 사면 되는데 저요 연극 한 편 한다고 이렇게 다 해줘도 돼요?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찾아주는 거지 안 갔어요 민지혁이 모이주는 걸 깜빡해가지고 아 몇 시에 끝나는데요? 모르겠어요 술 마셔요? 그만이요 뭐 데리러 와? 아니요 여자동기들 모임인가? 남자들고 있어요 그 시체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감사의 받을게요 응 아 저요 저요 아니 난 또 왜 따사노 가게 됐어 자 아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